저희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박람회에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프로그램 중에는 귀촌을 위해서 전웅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을 위해서는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어촌 뉴타운 사업은 시범적으로 5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웅마을 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133개의 지구를 가지고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프로젝트의 전웅마을 사업은 평소 꿈꿔왔던 농촌에 자기만의 집을 짓기 위해서 시작되는 사업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마을기반시설 및 커미테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실 시에는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